다시 한 번 이 세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정규 봉헌 그 배달을 누가 택될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웨이 본선 진출자 여러분들은 저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륙이 누거 한번 더 오를 수 있으라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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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점 54.98점 2024 코리아 내셔널 뉴욕 콘테스트 5A 부문 3위 축하드립니다 신하윤 메달과 부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사진을 나중에 일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위를 바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점 74.81점 축하드립니다 김대현 4위 축하드립니다 4위 축하드립니다 최우연 3위 축하드립니다 우승전 우승전 총점 82.85점 5A 부문 챔피언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일진 고 끝 고마워 통상으로 수요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선이십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승자 조상우서가 안들어 볼 수 없겠죠? 이지우 선수의 조상우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 조상우서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시스리 교육지에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무대가 좀 아쉽을지는 않지만 내년에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파이브에이 선수스쿨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 감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